자 우리가 기다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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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리던 3973 PK의 새로운 시나리오를 직접 만들어주신 아 대단합니다 진짜 이야 시나리오를 만들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 와 나 감동했잖아 진짜 이야 성시패란 시나리오 아시나요? 3974에 있는 그 제가 칭찬했던 시나리오를 3973에 고대로 데려왔습니다 자 성시패란이구요 이야 성시패란 시나리오 감동했어요 감동했습니다 진짜로 아 감동했습니다 진짜 이거 이거 아 자 봅시다 소속 세력을 보면은 자 양표 같은 성시길이 있는거에요 양씨를 보면은 양씨 쫙 있죠 네 이렇게 되어있는거에요 아 수는 쭉 있구요 아 성시패란이 이거에요 같은 성시길이 쭉 방안은 원래 좋아하니까 여기 있는거죠 자 여포 여시 쫙 있구요 이야 아 기가 막힙니다 진짜 기가 막힙니다 와 야 야 394에 있는 그러니까 칩 4를 한번 볼까 야 제갈 제갈씨 다 있죠 야 조씨보다 장씨가 대박입니다 52명 있죠 자 지력도 나쁘지 않아요 장각이 아 장씨가 다 있구나 그리고 순 순욱 순씨 있구요 야 이거 뭐 다 있습니다 동탁 이쪽에 있구요 아 이거 오늘 제가 어젠가 그제께 받았는데 아 이거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 가지고 근질근질 한거에요 그래서 오늘 본방은 아니지만 이게 틀게 됐어요 구할수 어 저는 이제 구독자님한테 받았는데 이게 제가 원작자가 아니라서 그거는 제가 한번 물어 볼게요 예 한번 물어 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연작자면 내가 뿌리겠는데 그분이 나한테 선물해 준거라 이거를 부여도 될 지는 제가 한번 물어 볼게요 그래서 된다 하면은 뭐 된다면 당연히 해드려야죠 하하 하하 아 아 아 아 Further 사실 무장 자 봅시다 소속 세력ufen 너무 감동적이잖아 자 진등 Wrld 아 조조 조조 근데 위치가 이쪽에 있네요 권 안에 있어서 그렇죠 뭐 조조 원래 세겠지 원래 쎄겠죠 자 거기다가 또 뭐죠 이걸 주셨어 거기다가 등록무장을 주셨거든요 등록무장 14에 있는 무장들인가봐요 다 주셨어 근데 다 필요없구요 자 우리가 필요한건 뭐? 여자들 여자들 우리가 필요한건 뭐다? 여자들 자 다 필요없어요 자 이 정도 그래서 등록무장 됐구요 등록무장 와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양휴 가능하다는거 아 양휴 가능합니다 자 가능하구요 아 너무 행복하구요 아 최씨 가능하구요 좋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자 다음에 이거 감동입니다 진짜 이게 진짜 만들려면 아실거야 이벤트나 이런거 만들어보시면 아실거야 이거 이제 이제 하나하나 배분하기가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 여자들 하면 안되지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로는 3일 밤낮을 했대요 3일 밤낮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뭐죠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이거를 어떻게 보여주셨냐면은 또 자기가 만드는 그거를 다 보내주셨어요 아 이거를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잠깐 끄구요 여기 한글에다가 이거를 자기가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이걸 자기가 분배를 했다는거에요 이렇게 보이세요 잘 안보이시나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자기가 다 적어가지고 와 대박입니다 와 저 감동 받았잖아 그래서 오늘 게시판에다 글 남겨놨는데 와 이거 한 명 한 명 다 그거 갖다 놓고 어우 이야 감동 받았습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존경한다고 써놨어요 존경한다고 써놨습니다 아 자 그럼 비교 한번 해봐야겠지 14 한번 틀어볼까요 14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 이거 W로 되나? W로 되네 우리 시청자분 클라스 아 대단합니다 진짜 이게 듀얼로 플레이가 되는군요 이렇게 13, 14 어 새로 승심패랑 한번 싱크로율이 얼마나 뭐 물론 평가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평가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그래도 한번 봐야지 자 얼마나 똑같을 것인가 한번 봅시다 어 소속 세력으로 볼까 이게 좋겠지 이렇게 보시면은 장시 장비 있고 양추 와 똑같아요 순 조 사 와 완전 똑같잖아 아 대단합니다 아 조조 장초 황건 아 육손 어 아 여긴 땅이 없지 아 육손 이쪽으로 오셨구나 야 동탁 어멱 엄베커 군요 자 공손창 여포 아 마초 야 야 이거 이건 박수 한번 쳐야 돼 자 저 개인적으로라도 진짜 박수 한번 드립니다 이거 와 대단합니다 진짜 야 자 십사는 끄고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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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진짜 본격적으로 생방을 한다기보다 이거를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생방을 킨 거고요 간단하게 그럼 한번 맛 좀 볼까요 살짝 한 뭐 한 시간이라도 살짝 맛 좀 봅시다 어 드농무장 진짜 이거 박수 해드려야 돼 지금 뭐 방송에 오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바쁘셔가지고 아 후시 어때요 후시가 공손찬 그거 아닌가요 공손찬 부인 한번 해볼까 슬쩍 맛빼기만 해볼게요 야 그림이 살잖아 이거 그림이 사네 어이 그림이 살아요 자 어이구 아 설명까지 다 들어있구나 야 아 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스킵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설명이 있네 잠깐만 잠깐만 다시 시작할게요 다시 시작할게요 이게 설명이 있네 아 설명이 있어요 자 나도 모르게 그냥 슛을 해버렸는데 들어가니까 설명이 있네 어이 자 어디서 후시로 할까 어 와 됐구요 드농무장 후시로 시작해볼게요 아 드농 어 됐고 드농무장으로 그냥 하면 되겠죠 일단 네 후시페란입니다 야 이걸 아니요 해볼게요 아 설명까지 다 있구요 아니요 하면 오프닝이 나오는 건가요? 어? 이렇게까지? 신앙을 위해서인가 야 이거 뭐야 와 야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와 야 아 손가는 그 뜻인가요? 이것도 만들 수 있구나 저는 이렇게까지는 만들어 오프닝 이거 시나리오로 만들어 본 적은 없거든요 와 와 대박이다 진짜 그러니까 이 정도 어휴 야 3일 밤은 샌 이야 이유가 있구나 와 야 인정이다 이거 진짜 인정이다 와 와 감동입니다 아 뭐야 아 아 아니